초기 생태계에서는 디캠프가 거의 막강한 영향력과 책임감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조직인 것 같고요. 사실 엄청나게 큰데 밖에서는 오히려 잘 모르는 것 같다. 디캠프는 근데 사실 지난 10년 동안 포맷 자체에 큰 변화는 없었던 거예요. 새로운 모델, 새로운 시도, 혁신은 새로운 사람들이 해야 돼요. 새로운 조직이 해야 되고 특정 회사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액티비티가 궁극적으로는 생태계 전체를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느냐. 성장한 기업들은 왜 성장했냐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성장한 거였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인사이트의 MC 김홍일입니다. 오늘은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의 신임 대표로 부임하신 박영훈 대표님 모시고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디캠프 프론트원의 새로운 방향과 사업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우리 자기소개, 재단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재단 4월부터 근무 시작한 박영훈입니다. 많은 과제가 있고 많은 도전이 있지만 우리 재단 직원들과 함께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스타트업 투자 쪽에 조금은 더 많이, 훨씬 많이 저보다는 저 많이 했죠. 그러니까요. 스타트업하고 인연이 접점이 만들어진 건 네 번째예요. 아 그러시군요. 처음에 어렸을 때 저 삼성에 있었는데 삼성 시절에 보스턴에 파견 나가서 거기서 현지 펀드하고 JV 펀드 만들고 스타트업에 파견 나가서 거기서 매니지먼트 일한 적도 있었고 컨설팅 그만두고 스타트업에 가서 진짜 매니지먼트 일한 경우도 몇 년 있었고 그리고 GS에 가서 투자 많이 하고 처음 봤을 때 막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쓰는 언어도 다 다르고 소위 말하는 자관이 다르고 네. 많죠. 그런 게 너무 이렇게 기존 세상과 구분시키는 용어들이 많아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그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보다는 조금 더 서무스랜딩 네. 저는 뻔히 알았고 네. 비캠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일에 대한 이해에 들어가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었다는 장점인지 모르겠지만 장점이죠. 왜냐하면 저는 그 1년을 제가 이해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재단 이사장님을 설득할 수 있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설득을 못 하니까 그런 시간들을 1년 이상을 슬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직원들하고 공감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어요. 네. 그래서 디캠프라는 곳에 직접 수장으로 오셨을 때 두 개의 차이점은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디캠프 하면 어느 정도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어느 정도로 파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감은 못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뭐 초기와 초기와 중기 이후로 크게 나누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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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초기 생태계에서는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들을 호스팅하고 있는 데도 사실 또 없고 그리고 저희가 돌리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또 굉장히 규모가 크고 방대하고 많은 멘토들이 또 참여하고 있고 1년 내내 돌아가고 사실 엄청나게 큰데 밖에서는 오히려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럼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의 영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더 기여할 거냐 그런 고민을 지금 한참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혁신이라는 건 뭡니까? 창업이라는 건 그런데 사실 기업의 근간은 혁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인 시작은 자본이 됐던, 도덕력이 됐던, 비술이 됐던 많은 기업 요소 중에 무엇인가가 과거와는 달라야만 생존이 가능한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규모에서만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혁신을 구현하는 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컴퓨터의 가격이 엄청 싸지지 않았습니까? 컴퓨테이션이 결국은 그 모든 것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구현하는 데 들어가는 마지날 코스트가 거의 0이 된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이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라 하면 과거에는 불가능했으나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해진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 모델 모두 다 혁신 스타트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D기업은 그들은 왜 안정지향적이며 창업가들은 왜 무모한 도전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둘 중에 어느 게 낫다 나쁘다의 뜻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사회는 창업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가자가 되고 있다 라는 게 제가 느끼는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데 대해서 대표님 의견이나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하고요 성장한 기업들은 왜 성장했냐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성장한 거지 않습니까? 성장을 어느 정도 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또는 프로덕트 서비스에 최적화되게 조직이 구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최적화의 의미는 매우 효율적이라는 뜻이잖아요 효율적이라는 것이 한번 트랙을 타면 극단적인 효율로 계속 가는 거죠 반대로 가는 일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혁신이라 하면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면 기존의 질서에 반하잖아요 본질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성공한 기업들은 효율적이고 자체의 완결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내부의 혁신이 일어나는 것을 저절로 방어하게 돼 있어요 방어 기제입니다 조직에 그래서 탑이 아무리 이런 혁신을 허용하라고 해도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해도 어느 순간 스스로 말살을 시킵니다 조직의 논리에서 안 돼요 이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명체가 태어나서 살다가 늙어서 죽듯이 우리 기업도 우리 대기업도 지금 현재는 매우 최적화되어 있고 여러 번의 위기를 잘 넘겨왔을지라도 언젠가는 망하는 게 자연의 섬리고 새로운 모델 새로운 시도 혁신은 새로운 사람들이 해야 돼요 새로운 조직이 해야 되고 대기업들이 그렇다고 그냥 오케이 우리는 운명이 그러니까 그냥 죽을래 그렇진 않죠 끊임없이 스스로 혁신을 추구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더 짧을 테니까 근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대표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 게 우리가 이제 결국엔 성공한 기업은 성공한 것 때문에 죽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적화되고 효율화된 기존 시스템이 결국 절차라는 용어로 수렴이 되어 있어서 디켄버스에서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의미있게 읽었던 책이 저는 아마존 창업자의 대의원이라는 책 그래서 절차에 정하라 규정화되버리면 죽는다 규정화되고 시스템화되버리면 죽는다 저는 이제 자발적 부정자를 창업가로 하는데 이분들을 이런 분석적이고 투자자적인 마인드가 이분들하고 어긋나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이 뭔가 디캠프가 해야 될 지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하시고 싶으신지 디캠프는 약간 특수한 미션이 있기 때문에 포지션이 좀 다를 것 같고 스타트업은 창업을 성공시키고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매출도 많이 일으키고 IPO도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도 많이 버는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스타트업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소셜 또는 임팩트하는 그런 비즈니스조차도 당연하죠 온고잉 하려면 비즈니스는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되게 스트레이포드 해요 이쪽을 보면 이쪽은 이제 자본이라고 말이죠 여기에 멘데이트는 LP한테 더 많은 리턴을 줘야 돼요 그거 말고 다른 가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쪽 사이드와 이쪽 사이드는 깔끔해요 얼마나 좋은 회사를 잘 포폴리오 만들 거냐의 게임이고 여기는 여기는 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어떤 자원을 가져다가 성공시킬 거냐 이 게임이잖아요 저희는 근데 파이낸셜 리턴이 소울 퍼포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게 정관상에 써 있어요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에 혁신적인 요소를 끊임없이 공급해야 되는 미션이 있어요 이거는 사안에 따라서는 파이낸셜 리턴의 밸류랑은 상충하기도 해요 그거를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가 되게 큰 문제인데 특정 회사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액티비티가 궁극적으로는 생태계 전체를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 생태계를 키우는 게 우리나라 경제의 다네믹스를 올리는 데도 기여하느냐 그 문제가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 캠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쪽도 우리 파트너고 이쪽도 우리 파트너예요 우리의 의도를 이분들을 통해서 관찰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한 축 그 다음에 어떤 스타트업들을 우리가 선택할 거냐 모두에게 줄 수는 없으니까 모두에게 주는 거는 저는 그거는 혁신과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선별한 스타트업들한테 적절한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그냥 있었으면 예를 들어 10의 성장을 할 회사였다면 우리의 조직적인 자원 투입을 더해서 10이 아니라 20, 30의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재단은 기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승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손 내미는 재단이 우리다 우리의 노후 생활을 위해서 디캠프를 이제 지금 4개월 정도 지나셨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좀 더 강화를 하고 싶다 이런 어떤 계획도 계실 것 같아요 디캠프는 근데 사실 지난 10년 동안 포맷 자체에 큰 변화는 없었던 거예요 메인 저희 플래그쉽이죠 디데이 같은 것도 우리의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에 기여하는 모델로 바꿀 거냐 1년에 12번을 하는데 이거 12번 하는 거 너무 많지 않냐 매우 스트릭트하게 조건을 둬서 될 회사들로 확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생태계의 양대 과제 중에 하나가 글로벌이 약하다 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화도 어렵고 글로벌 커넥션도 너무 약하고 그래서 저는 팀한테 비즈니스 메이킹 해야 된다 비즈니스가 될 만한 사람들하고만 만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아예 세팅을 그래서 일본의 컨텐트하고 미디어 쪽 CBC들을 저희가 이제 어레인지를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리퀄먼트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그 비즈니스 리퀄먼트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우리 포폴리오 회사들을 골라서 이 리스트를 이쪽에 줬어요 너네들이 직접 들여다봐 그래서 그들이 궁금한 것들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두 달을 했어요 세팅은 CBC들이 있고 회사들 앉아있고 하나씩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닌 거죠 이미 충분한 데이터가 되었고 제가 그 자리를 어떤 자리로 이제 포지셔닝하게 원하냐면 IR, PT 회사 속이 아니고 비즈니스 프로포절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프로포절을 나는 반다이한테 합니다 또는 세가랑 반다이 둘 중에서 맘에 든 더 적합한 사람이랑 하고 싶어요 이 정도까지 디벨롭을 한 상태로 비즈니스 미팅을 해야 이게 글로벌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지 이번이 이제 첫 번째 시도인데 잘 되면은 이거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발전시키고 다른 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우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타겟 마켓에 적합한 모델과 프로덕 마켓 핏이라는 게 시장마다 다 다른 게 정상인데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가는 것들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필패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슬러시 그다음에 뭐 아 핀란드에 사는 거? 네,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저는 이제 한 번도 안 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슬러시에 한국 지자체가 한 스물 몇 군데 다 들고 가서 예산 쓰러 가는 거예요, 예산 쓰러 야, 거기에 우리가 릴 필요가 절대 없다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걔들이 우리 찾아오는데 약간 양적인 축적이 그렇죠, 이제 거기에 단계를 확인합니다 그걸 이제 넘어 쓰는 거죠 근데 시장도 좀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뭐 기발한 아이디어와 멋진 팀과 의욕이 넘치면은 막 펀딩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펀드 가지고 적자를 엄청 봐가면서 고객을 확보해라 뭐 이런 시대가 잠깐 있었으나 사실 그거는 저는 광기의 시대고 사실은 섭센스가 중요한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즈니스가 진짜 되면 펀딩은 따라온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팀들한테 맨날 싱가포르 IR 투어 가봤자 뭐가 이루어지냐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들이 물어보는 거는 유사한 비즈니스가 싱가포르에도 많은데 왜 우리가 너네 팀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 대답을 아무도 못해요 맞아요 우리가 현지에서 펀딩 받으려면 우리 팀이 너네 로컬 플레이어들을 제끼고 너네 지역에서 가장 큰 회사랑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줄을 서서 펀딩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순서를 비즈니스가 된 다음에 그걸 그 에비던스를 가지고 펀딩을 받는 걸로 바꿔야지 일단 펀딩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모래도 만들어보겠다 그건 잘못된 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디캠프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비즈니스 기회를 연결해주는 이제 단계의 숙성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보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정점을 창업 생태계 디캠프라는 데로 오셨어요 뭘 하시고 싶으세요? 3년 동안 앞으로 개인적으로 두 가지인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회사들이 성공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무조건 창업을 많이 한다고 성공을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뽑아서 진짜 성공을 시키는 저희가 이제 끝까지 성공을 시키는 건 아니고 가장 어려운 구간을 해결해주는 그런 파트너로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유니콘이 되고 진짜 임팩트를 만드는 회사들의 규모가 늘어나고 그 회사들이 결국은 가치를 만들고 고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스타트업이 성장을 함으로써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건 분명히 있지만 한국 안에서만 해가지고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갈 거냐 미국 갈 거냐 유럽 갈 거냐 일본 갈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을 당연히 더 해야 되고 가서 어떻게 성공시킬 거냐 그래서 저는 성공하는 스타트업을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냐 여기에 우리 어떻게 기여할 거냐 디캠프와 함께하면 글로벌 비즈니스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이 레퓨테이션을 받아내는 거 그 두 가지 정도가 네 제가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네 그런 제일 큰 목표일 것 같아요 디캠프라는 기관의 저변 인식기 저변 확대기 그 다음에 성숙기에서 진짜 비즈니스다운 비즈니스라는 회사를 많이 키우겠다 네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거 네 네 재밌으시죠? 아니 뭐 여태까지는 네 근데 진짜 재밌는 3년 저는 뭐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봉사하는 게 여기 있었던 거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하게 되었고 네 이게 창업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자기 가장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보수적 가치를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보수라고 말했을 때는 자기의 의견 의결정권을 가지는 행위가 창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다일리 부탁 가 되겠지만 네 대표님도 아마 3년 뒤에 떠나시고 나면 창업을 하지 않을까 본인도 럭셔리한 은퇴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럭셔리한 은퇴 생활 럭셔리 부분이 좀 잘 안 될 거 같긴 한데 하하하하 네 네 오늘은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디캠프프론트원의 박영훈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의 새로운 발길 새로운 미래를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 인사이트 MC 김홍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